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다니면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북한 선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조드리지, 나파리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코너스톤 미니스트리, 모토미더를 선교의 일본 이사가 됐습니다. 성교 여러분, 이건 성경인데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해서 제작한 북한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많이 제작해서 우리 북한 보그마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걸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성경을 받고 구원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제작한 이 성경, 우리가 일본에 와서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